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한 즉각 괄호 요청에 관한 청원, 국회의 언론 청원 동의자 수가 116만 4천 8백 10명. 110만을 넘어서 120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개딜들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팁핑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 이거는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팁핑 포인트가 과연 어느 선에 됐을 때 폭발하느냐거든요. 폭발하느냐. 글쎄요, 저는 지금은 말씀드리기에는 만약에 이게 진짜 전국민적으로 폭발하는 규모는 저는 한 300만으로 봤습니다. 300만? 네, 300만으로 봤고 이게 이슈가 되는 수치는 25만 정도로 봤습니다. 25만이 넘어가면 이거는 이슈가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거는 보면서 그러면 나도라는, 나도나도 하는 그런 팁핑 포인트를 형성하는 수치는 300만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7월 중하순까지라고 해서, 그리고 이게 최근에 제가 이게 맞습니까? 얼핏 들었는데 시스템적인 에러 때문에 가가지고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뭔가 다른 조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국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의사표현을 뚜렷하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개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서는. 아, 그래요? 자, 이 뜨거운 목소리, 뜨거운 열기가 어디까지, 몇 명까지 갈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뜻을 국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청원을 하고 탄핵소천 즉각 발의하라고 요구하는지 이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무시무시한 숫자거든요, 100만만 하더라도. 그럼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국민과의 대화라든지 엄청나게 큰 뭔가가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 100만인데 제가 이제 300만이라고 했던 거는 그러면 진짜 역사가 확 바뀌는 그런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 100만이 이게 적습니까? 100만이 만약에, 아니, 이 100만이 한꺼번에 광화문에 나온다. 이렇게 따지면은. 아, 그럼요. 네, 이거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87년이 그랬고요, 2016년이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100만이 다 나온다. 무서운 수치인 건 맞습니다. 이건 민심을 정확하게 똑바로 보고, 누군가는 나와서 국회에서 안건을 삼는다,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이건 진짜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냥 지나가고, 저렇게 해도 지나가고, 이게 글쎄요. 그러면 더 큰 파도가 올 수 있는 거죠. 더 큰 파도가 올 수 있다. 네,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당장은 최혜병특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인데, 14일 동안 해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지, 또 미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여론, 많이 출렐할까요? 아니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다른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죠. 그 트리거는 옆에서 찔러들어올 수 있는데, 가령 그게 있거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회고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회고록. 황당하죠. 네, 황당하죠. 그런데 그런 류의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류의 이미지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싫어하는 이미지예요. 말을 좀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게.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러면 서로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6%라는 긍정률도 거기서 조금 더 빠진다. 이래서 빠진다. 저래서 빠진다 하면, 무섭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 컨벤션 효과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컨벤션으로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7월 말이다. 7월 말에 올라갔다가 하락 국면에서, 하락 국면이 발생하거든요, 컨벤션은.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락 국면에서 무엇인가 그와 같은 트리어가 터지면 더 빠지죠.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100만 정도 됐을 때, 지금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으면 나중에 이게 몇백만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하락할 때는 그때는 손 쓸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때는 진짜 민심의 무서움을 정말 그래프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광화문에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국회에서 논란을 이렇게까지 벌일 게 아니고, 이건 국력 낭비죠. 그냥 민심에 승복해야죠. 민심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물어 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 또 다른 국민들의 힘이 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박근혜 때도 우리가 탄핵까지 갈 줄은 몰랐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국민들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퍼지고 있고, 또 최혜병 특검법도 국회에서 처리가 됐고, 다시 한 번 처리가 된 거죠. 두 번째 처리가 된 거죠. 또 관련된 보도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실에 반응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에 여러 흐름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